아맞습니다. 언제나 보려 Good Boy, Go Back 언제나 보며 Good Boy, Go Back 언제나 보며 Good Boy, Go Back 괜찮아요,áticas이? Good Boy, Go Back Good Boy, Go Back 1. 2. 2. 2. 3. 2. 3. 3. 4. 5. 5.6.4 와, 진짜 오랜만에 와보네 와 진짜 어이없다 안녕하세요 와 좀 잘하시는데요 이번 연기 전자레인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만 말 걸겠습니다 힘들어 보이시네 전자레인지 어딨어요? 전자레인지 어딨어요? 전자레인지 어딨어요? 오늘 투도 왜 이렇게 어이없지? 우리 식당을 한 번밖에 안 와봐서 잘 모르는데 여기는 둘러볼 게 너무 많네 전자레인지가 어딨어요? 여기 아닌가? 여기 아닌가? 아 잘못 온 거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전자레인지 이거밖에 없는데요? 전자레인지 홈런볼밖에 없던데요 전자레인지 홈런볼밖에 없던데요 전자레인지 홈런볼밖에 없던데요 전자레인지 홈런볼빔들 전자레인지 홈런볼빔들 전자레인지 홈런볼빔들 일단 이 쿠팡 좀 가져갈게 갈게 혹시 냉장고 어딘지 알 수 있을까? 같은 말밖에 못 한다고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 이거 야근이다 냉장고에 음료수를 두둑게 채워놨지 괴롭히지 말라고 야 오 형 이거 봐요 여기 저 이제까지 한 거 다 있는데? 그니까 내가 1등하면 꼭 저런 거 밖에 안 주더라 다른 사람이 1등하면 막 50만원 상품권 주는데 냉장고야? 어 많아 많아 야 많아 오 뭐야 야 하나 마실래? 얘들아 뭐 있어? 스탑분들 음료수 드실래요? 형 저기 한번 들어가 봐요 야 그게 아니라 3층에 창고가 있는데 창고 찾았어요 안 열려 형 음료수 하나 마실래요? 형 비어있으면 비어있으면 음료수 좀 챙겨요 무거워요 야 나 뚱봐 하나만 뚱봐 하나만 스탑분들 드실래요? 야 너희 많이 찾았다 엄청 많아요 범경이 많이 찾았어 야 범경 나 그럴듯하게 여기다 조금만 채워주면 안 돼요? 아 형 여기 있는 거 다 가져가면 돼 형 고기 챙겨 뭐 있었는데 저기 뭐야 이거? 저기 강아지 있는데 귀여워요 강아지 뭐 하고 있는데? 강아지 영상 편집하고 있어 강아지 영상 편집하고 있어 그래? 뭐 안 줘? 형 형 형 형 형 형 이게 닮고 있어 봐 나 또 강아지랑 잘 놀아주거든 어디 있어? 7G2에요 안녕? 다시 놀러 왔어 오우 갱어씨 아까 그 거기 그 그릇 그 하전 강아지 아닌가? 아 다른 사람인 거 같아 혹시 목마르니? 음료수 마실래? 여기 맛있게 마셔 어떻게 해야 되지? 뭐지? 근데 아까 여기서 돈을 다 찾긴 했어요 어? 야 왜요? 이거 꺼야 되나 봐 어? 어 그렇네 저를 꺼야 되나 봐 약은 할 수 있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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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ESC 올라온 거야 여기 없는 거 같은데? 여기 끝난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다시 하ceu 카드키? 안녕 안녕! 카드키가 지금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어 아 이거 말하는 거구나 알겠는데? 좀 빌릴게 가자 딱 봐도 이거지 뭐 맞아? 그럼 어디 있는 카드키? 이런 거 놓치지 말라고 잘 찾는다 내가 이거 가져가도 괜찮을까? 다들 자 교육을 철저하게 받으셨구나 저기 있는? 저기 여기 두 분 있잖아 맞아? 뭐 아니어도 뭐 어쩔 수 없지 NPC의 인생 원래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게 NPC야 야 야 야 이런 거 이런 거 아 형 잘 찾는다 에이스네 야! 찾았어! 그거예요? 야 이거 이거지 그럼 여기 안에 들어있던데 아 미안해 이거 없으면 퇴근 못 하신다고요 여보세요? 이거 씌워줄게 오케이 가자 3층으로 야 3층으로 가자 잠시만 잠시만 좀 약 오르니까 영상 끄고 가야겠다 가자 친구들 3층 창고 키를 찾았어 야 찾았어 어디에 있었어? 영상 내가 꺼버렸어 야 내 가방은? 형 냉장고 앞에 아 같이 가 잠깐만 기다려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형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아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빨리 좀 빨리 연준이가 버릴 거예요 들어오세요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아아 같이 가요 형 형 형 와 다행이다 와 와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진짜 와 다행이다 진짜 안녕 무슨 영화 보고 있어요? 으어 굿 먹어도 될까요? 하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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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여기 마셔 마셔요 재밌게 봐요 고생이 많으시네 3층 창고 이쪽이 계세요 스토리지 적혀있을 텐데 나 알아 내가 알려줄게 오케이 형이 NPC예요 이제 내가 알려줄게 3층 다 털었어요? 어 3층 여기 개가 두 마리나 돌아다니거든요 어 한 개는 하이파이브를 하고 싶다고 그러고 한 개는 그릇을 계속 하이파이브 개 근데 하이파이브 안 해줘요 계단에서만 해줘요 그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딱 교차될 때 해줘야 돼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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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버를 바까붙자기야 휴닝카이 안녕 바까붙자기야 휴닝카이 왜 여기 있어 아 깜짝이야 바까붙자기 뭐야 와 쩐다 근데 여기서 뭐 하라고? 찾아야죠 아니 여기 식초 이런 게 왜 있어 도대체 아야야 투두가 적혀있다 뭐지 이거? 식기인데 이거 식기 식기 아 저 저 식기야? 네 소리가 딱 그거였는데 식기야? 그래 이 식기야 이거 식기인데 근데 여기 식기가 너무 많아 아 그게 아니라 근데 투두가 붙여져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 거야 창고 어디야 안녕? 하이파이브 해도 돼? 그래 근데 여기 식기가 너무 많아 야 이건 있어야 되는 거고 야 투두 붙여주는 식기 없어? 우와 이거 다 가져가도 된대 이게 여기 있는 거는 투두 스티커 안 붙여 있어도 다 가져가도 될게 아 진짜? 야 근데 이거 이 방탄소년단 가족사진 가져가도 돼요? 그리고 형님들이랑 같이 밥 먹자 이제 저희 겁니다 형 근데 여기 뭐 들어있었어요 형? 고기 굽는 거 라면 끓여야 되거든요 라면? 라면 끓이려면 이거 가져가야지 라면 끓이려면 이거 가져가야지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아 그냥 양은 냄비 그리고 형 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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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브루스타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강아지 협박할까? 그러니까 괜찮은 생각인데 야 방망이 여기 있다 가만히 안 되겠어 야 가자 일단 강아지 정리하고 오자 어딨니? 나 어디 가야 되지 그럼? 13층에 헬스장이었나? 아 여기 헬스장이 있구나 아 나구나 아 깜짝이야 와 에드만루 헬스장에 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없는데? 반성 조언 우와 반성 조언 여리야 네? 아... 누가요? 나는 6kg... 아, 이제 없는 사람이에요? 어? 아니... 뭐 안 주실 거면서 왜 이렇게 뭐 있는 것처럼 자꾸... 왜 이제 운동 안 하세요? 아, 근데 여기 너무 짜다 오케이 아, 이거 슈닝이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데려가라고 놨둔 거 같거든요, 그쵸? 저요? 아니, 심지어 옷을 바꿔놨어 열심히 이러면 가져가야지, 뭐 가시죠 아, 이거 다 어떻게 챙기지? 그러네 아, 슈닝카이 이거 왜 옷 갈아입혀놨어요? 안 갈아입혀놨으면은 그냥 두고 갈 텐데 오케이, 됐다, 가자 아니, 덩기 형이 이 게임을 잘해 일단 이거 19층에 놓고 오자 오케이 이게 어떻게 세워? 아, 자석? 그래 같이 좀 있어봐 안녕? 난 슈닝이야 어? 어? 마스크 꼈다 어? 아, 일단 3층 가서 부탄가스 챙겨야 돼, 우리 부탄가스? 그래요 어, 무거워 어? 잘 피해서 오세요. 와, 이거 진짜 겁나 무섭겠다 아, 여기서 쉬어야지 아휴 아휴, 애들이 구해놔줄 거야 밥이 차가고 있는데요 야, 데워주고 올게 야, 와 대박, 야 뭐지? 수빈이 형부터 찾아야 될 거 같은데 어, 오케이 아, 전화가 있었지 여보, 형! 형 어디예요? 11층 너 어디 있어? 지금 18층이야? 나 18층 야, 이제 뭐 갈 거 없잖아, 우리 다 하지 않았어? 사실 다 하긴 했어, 창고도 문 열고 해가지고 18층 그냥 19층 모이면 되지 않나, 이제? 그치, 19층 모여도 될 거 같은데 그럼 말할까? 어, 19층에 모이면 될 거 같아 그래 근데 이 전자레인지 좀 해결해야 되지 않아? 아직 못 해결할 거 같은데, 이거는 어, 아파 끊겼어 이게 뭐야? 이 친구가 음식이 차네? 전자레인지에 음식 데워 먹으면 되겠다, 라는데 야, 근데 대단한 게 아니, 팔을 계속 이렇게 똑같이 움직여 지금 한, 나 10분째 여기 있는데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움직여 아니, 그럼 데워주자 데우자 데우고 올게 아까 음식 만지는 거 보니까 네? 밥이 차긴 하네 여보시오 슈닝아 어디야? 저 18층이요 너희 다 뭐 해? 저 강아지 음식 데워주고 있어요 강아지 음식을 왜 데워줘? 강아지가 음식이 차대요 왜 다 안 오지? 어, 근데 이제 올라갈, 올라갈 거 같아요 저희, 저희 이것만 해결하고 올라갈 거 같아서 어, 찾았다 어, 야 카메라 있는 거 보니까 뭐 있는데? 여기서 데우려는 거 아닐까? 그치 와, 진짜 깜짝이야 아, 와... 안녕! 아, 어떤... 아, 얘 팔 왜 이래요? 아, 얘 팔 왜 이래요? 아니다 여기 두죠 어? 어? 어떡해 슈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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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19층 모여라 했으니까 한 명씩 올 겁니다 슈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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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볼까요? 궁금한데? 슈닝아 슈닝아 어, 맛있겠는데? 내가 먹을 거 그냥? 그럼요 와, 저거 봐 야, 저거 진짜 여기 음식 배우고 왔어 고마워 이야, 고마워 고마워 뭐라고 드리고 싶은데요 박은 두고 와가지고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그치? 그치? 아니.. 로봇 아니지? 그러니까 나 누군지 너무 궁금해 초대 직원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아 진짜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 내가 해놨어 어 안 놀라네? 내가 맨 처음에 내가 해놓은 거예요 형이 놀랐어? 아 진짜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 우리 18층 해결했어 왜? 뭐 하는 거였어? 그거 전자레인지 밥 돌려줬더니 됐어 밥 돌려줘 도시락을? 하니까 음식이 뭐 하다가 주니까 갑자기 멈추더니 음 맛있다! 그랬더니 과자 줬어 아 진짜? 나랑 칸이랑 나간 척하고 계속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끝까지 가면 쓰고 있어요 시야도 없을 텐데 지금 끝까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동물의 숲이야 그래서 막 엘리베이터 잡고도 이렇게 봤는데 끝까지 이러고 있는 거 보고 그렇게 한 거구나 진짜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베이스 캠프로 가져갈까요? 아니 형님들 가족사진 왜 훔쳤냐고 아이 다 훔쳐도 된다고 해서 뭐 있으면 좋지 그치 우리도 저런 거 다 훔쳐면 좋겠다 짜잔! 이것도 훔쳤어 이게 뭐야? 선배님들 가족사진 이거 우리 거 아니잖아 이거 왜 줘 근데 참고 있는 거 다 가져가도 된다고 해서 이거 가져가도 돼요 하니까 웃으시더라 그래서 가져갔어 범규는 범규 형 3층 갔다 온다던데 하이파이브 좋아하는 게 어디 하이파이브 좋아하는 게 어디 하이파이브 했어요 하이파이브 했어요 하이파이브 응? 하이파이브 안 된 거예요? 하이파이브 안 된 거예요? 허탈해 뭔가 이상했어요 아 깜짝이야 왜 여기 서 있어? 놀랐나 보네 왜 놀랄게? 님들 하이파이브 하는 게 있잖아요 어 아 걔랑 누가 했냐? 나 나도 했어 아니 나 걔랑 하이파이브 한 번 하려고 별 짓 다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아니 미션이 끝나서 줄 게 없는데 자꾸 줄 것처럼 연기하는 분들이 계셔 자꾸 아 NPC 너무 웃겨 강아지는 다 모셔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저 너무 궁금해요 우린 강아지 보려고 하면 피했다고 벗길 나가면 안 해줘서 이렇게 입 벌려가지고 나 얼굴 봤어요 아 입 벌려야 되구나 뭐가요? 강아지 분들 얼굴 이렇게 입 벌려서 봤어요 형 봤어요? 다 봤는데 신상 공개 근데 배달비가 뭐예요? 부족한 거 배달 시켜 먹는 건가? 근데 여기 있는 걸로 이미 배가 너무 부를 것 같은데 그렇기는 해요 근데 이거 53,000원 있거든요? 나중에 진짜 비싼 거 먹을게요 2층에 있는 스위치는 뭐예요? 스위치도 왜 게임하는 거 있었나? 그냥 놀면 된대요 일단 먹고 아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그거 야 고깃 좀 고깃 좀 야 고깃 좀 와 고깃 좀 야 와 핑퐁 짠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선배님 고기 사주신대 와 역시 햇반이 원래 4개예요 더 있는데 못 찾은 건가? 아 햇반 찾았다 아 나이스 오케이 해오샘 고기 안 하는 3명 중에 안내문 진 거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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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반래 그럼 형이 라면 끓여요 그럼 형이 라면 끓여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니야 그럼 네가 데워 내가 라면 할게 그래 그게 안전하다 근데 우리 비빔면 먹을 거 아니면 물 먹을 거야? 국물 있는 거 먹을래요? 아니면 내가 가서 비빔면을 끓일까? 다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두 개 아닐까? 두 개? 두 개 하다 두 개 두 개 하나한테 없나? 우리 냄비 하나밖에 안 가져였나? 냄비 하나밖에 안 가져였나? 어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라면만 먹자 그럼 냄비를 하나 갖고 오면 되잖아 어 가위 그럼 물만 하든지 야 수빈 형 가위 들고 와요 정하는 거 없잖아요 저게 단말이야 종말이야 형 가는 개미 양은 냄비도 어 빨리빨리 형 고기 구워진다 지금 야 가위랑 냄비 말고 필요한 거 있어? 형의 사랑? 젓가락 숟가락 다 있어요 수저 다 있어요 어 그만 응? 맛있겠다 오는데 좀 걸리겠지? 자두 뒤집어야겠다 오 너무 맛있게 구워진다 아 지금 딱 잘라야지 맛있는데 수빈! 아 근데 슈링이 어제 짰나? 야 얘 설마 햇반도 태우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지? 응 이거 뭐가 아우 나머지는 다 내가 몰라야지 어 뭐야 어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